그때 그 송민호씨의 겁을 부른적이 아우 마침 깜짝 놀랄거에요 자 이 손모양을 잘 봐야되요 어 풀로우 탄다 풀로우 탔다 그렇지 그렇지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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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끄러졌다 하하 미끄러졌다 오 됐다 됐다 오 좋다 지금 좋다 지금 느낌 좋다 이 버릇처럼 말해서 언제나 나는 나를 믿어 상대는 없다 몇 번 에너님 오실만 미뤄 계속된 싸움에 이성을 잃었었나봐 내가 날 죽여서 엄마도 내 눈치를 봐 대중의 관심을 받는 게 받는 게 CCTV 속에 사는 게 사는 게 한 곳만 죽어라 팠는데 그게 내 운명이 될 줄 그은 모르겠어 아버지 다른 것보다 그 표현이 좋았어 팔 때 실제로 파니까 아 파죠 역주행송을 어떻게 불렀는지 살짝 맛보고 한 사람을 사랑했네 그리워했네 그런 그녀가 떠나가네 여기까지 와 잘하네 잘하네 잘해 경희씨가 좀 다양한 발성 가지고 있지 않아요? 목소리 가지고 노는 걸 옛날부터 2015 50m